ㄹㄹㄹ 흐흥 맞어있는 구간을 확실히 알아둬야겠다 흐흥 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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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일도 돌리던가 지형을 고치던가 해야 하는데 지형 고치는건 절대 안되고 그치 그거는 이제 유니티 이거 어떻게 어찌어찌 해야 되는거잖아 그거를 유니티 보다는 네버매쉬로 만들어져 음... 될걸요 갑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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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개빨라 오우 오우 딥 오른쪽 아이고 쏘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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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케이 넌 조금 좀 커지면 가자 커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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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우 아이아 거고! 거고! 아.. 거고! 거고! 에이 아.. ㅇㅇ ㅇㅇ 슛 오 오우 잠깐만 이거 깊었나? 이방 그러면 한마리 겠네요 9마리 있어요 이 방에 마인 쓰실까요? 쏘고 오케이 어 왔다 만타잉 땡큐 요시 어 이 방도 꽤 많은데요 음 웰터 저 멀리 스카우 파피 사줘 파피 사줘 어 땡방 소맨이 오케이 없어요 파피 슛 아 어 한 대 맞았나? 쏘리 내가 못 지켜줬다 왼쪽에 3마리랑 가 가 두 스카우 오케이 차징 하시죠 스카이 네 차징 샷 이 방 이 방 스카우트 두 마리인가요? 주님이 두 마리라던데? 안 잡히는데 멀리인다고 아 아 맞네 맞 맞나? 네 두 마리 한 마리인거 같은데요 형님 차징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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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었다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 이치 크로스 이치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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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못 찾고 가지 네 키 끝방 완전 끝방 크로스 이치 도와주 호그 제꺼 이거 하면서 에 뿌렸어요? 제 쪽으로 오세요? 여기여기 아 여기 장풀인데? 에이치에 있댔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건 안 나왔네 그 ㅅㅂ 예를 들면 키 찾아야 되는데 키 무슨 이상한 못 여는 상자에 거기 있으면 ㅅㅂ ㅅㅂ 대는 건데 여기 아니다 에이치 끝방 여기 여긴데 뭐야 어디있어 2층인가? 하다리 위에 하다리 위에 없어요 오케이 에이? 어이 뒤졌네 ㅅ 아 뭐야 하다 하하하하하하하 호 이즈에 블루 호 이즈에 블루 가이 왓 다 부엌 안타깝습니다 시인뭐하나 괜찮습니다 호가 하나 더 썼네요 에이치 능지 처참이라는 이야기 하하하하 이런게 아닐까 하하하 와 이거 앞에 뭐야? 개구리알인데? 앞에 여섯마리 뭉쳐있어? 여섯마리 근데 우측은 쫄깍고 아 진짜 빠져야 되는데 지니님이 하나 쓰시죠? 리펠러 하나 남으셔가지고 아따 많다 야 에이 개많은 좌측 두마리 우측 네마리 타조 두마리 아 그럴까? 착아웃을 그거 스나가 보고 일반 스카우트를 그러시죠 이번에 스카이님이랑 맞추시죠 근데 이거 지니님이 강 나올 때 말씀해주시는게 베스트긴 한데 오케 근데 지금은 안되고 잠깐만 지니님이 일단 되는거 확정 짓고 할게요 이게 왜 앞이야? 되시나? 안되지? 네 착하고 저거 앞이에요 저거 초크랑 다같이 사주면 안되나? 늦었다 어 지금? 되시나 제네님? 안되나? 3 2 1 고 나이스 어 닉으로만 봅니다 닉으로 멸종했다고 와 잠깐만 야 그걸 혼자 들어가면 그게 되냐 감방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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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쓰신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한참 남았네 에이 어우 열심히 살아보십쇼 됐습니다 안죽었어 안죽었어 하하하하 하하 잘 드려내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좀 줄었나? 아무 저 опыт은 들고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알람 떡칠 것 같은데요? 찾고 가려고 으응 아 오케오케 아 뭐 비싸? 이거 제가 던질게요 오케 이러면 안개 여기까지 오겠는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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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미드 좀 가지십시오 좋습니다 아 슬슬 승리의 기쁨을 좀 만끽하고 싶은데 제발 아 안개 폭우 완벽한데요? 오 오 완벽하네 이거 이거 오 오 오 오 오 이수... 쪼끔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더 오냐... 거미님 잠시만... 아직 좀 많아요? 아시죠? 저... 남은거 보고 갈게요... 지인님은 폭 하나 짚고 아저씨... 오이니까... 저도 폭 좀 줘야 됩니다... 네... 리아 암호 4개짜리 제가 챙겼어요... 아... 흠... 흠... 네비님 하나... 안개... 제거기... 잠깐만... 제거 던집니다... 저기다 던질걸... 이거... 뭐 하브 있나요? 마돈은... 당연히 없고... 소... 쏘시죠... 지금... 귀찮으니까... 제가 핑팀... 우측방에 좀 많아요... 아... 이거... 스카웃들이 다... 어디로... 기장받던데... 고... 좌측방에... 어림잡아 5마리... 좌측에 3마리 뭉쳐있어요... 마더 없음... 쫄... 아... 이걸 맞아? 이거 한 마리... 저... 끝쪽에 두 마리? 암호 5개로... 찢어졌어요... 아... 아... 일단... 총... 총... 총도 두개... 여기... 이 방에 두 마리... 총도... B는... 없는거 같네... B가 아니고 E구나... E 있네... 총... 님들 그거 봤어요? 어떤거요? 이번에 도전거지 하나 더 추가돼... 에? 네... 다섯개 됐어... 뭐... 에... 뭐 27개 했는데... 뭐지? 뭐가 27개지? 도전 과제가 27개라고요? 지금? 아니... 그 아니라... 그거... 도전 과제... 그... 정리해도 되나? 여기? 어... 예... 해도 되는데... 툴이 있어서 가긴 가야돼... 네... 저희... 한번 뭉쳐야돼... 아... 도전 과제... 그... 이거 합... 그 뭐였지? 그니까... 합시... 27일... 이거... 저... 저는 제가 합부릴게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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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으면 됐어... 가을 뻔 했었... 문 앞에 바로 하나! 그리고 왼쪽 하나! 오케이! 다 찾음! 오케이! 막방에... 저기... 그 알람방에 두 개! 암호! 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저기도 하나... 지금 발광! 깼! 되... 있지 않았다... 어... 여기... 괜찮아 괜찮아... 잡아도 되겠다... 이 방에 자원 있네... 아무 두 개나 있네... 찾아내죠... 문 좀 닫고... 진행하고 계시죠... 또 우측에... 또 우측에... 있거든요... 빅셀... 쉐빅 두 마리... 이방... 따... 주시... 잠깐만요... 그거밖에 없죠? 오케이... 에이치에 암호... 있어요... 아... 쉐빅 네 마리... 네 마리... 쉐빅 네 마리다... 네 마리... 암호랑 키 있거든요... 이거... 따면 깬다... 지닌 일... 이거... 뭐 쏘실래요? 네 마리 중에... 먼 거 두 개... 오케이... 확인... 저 이거 가까운 거... 요거... 요거 쏴... 저것도... 저거 제가 핑 띄을게요... 핌기님도... 네... 집중하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 찾았다... 암호... 햄기가 들게요... 오케이... 들고... 엘... 오케이... 엘... 엘... 엘이 그 방이지... 오케이... 다... 씨... 암호가 안 들어가네... 이 씨... 와 느낌이... 딱 마더 있는 느낌인데... 포그 제 것 뿐입니다... 일단 빅셀 하나... 포착됐고... 빅셀 두 마리... 그가... 그 옆방이던가... 동굴... Q... Q 저희 알람방... P가 그러면... 네... 마더 마더... 마더 완전 끝에... 오케이... K에는... 뭐 없어요? 그냥 가면 돼... Q가... H... 잠깐만... 전방이 뭐였죠? H... H? 응... IP... 어? I는 어디있냐? 아이... 저 위치는 아는데... 아예 암호가 두 개가 있는데... 아냐... 하나 하나... 그... 그... 잘못 침... 그...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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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아... 아... 이만... 마더라도 있나요? 네... 이거 차조 두 마리... 닦고... 아... 이 거 죽을라면... 이쪽으로 가야되거든... 아... 5 너머에요? 네... 마더 있대 지니님이... 마더 그럼... 여기에 연결돼서 두 마리 있구나... 이거... 이거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죠... 닦죠... 오케이... 범미님 저기 뒤... 사진? 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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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두 마리... 빅슈... 빅슈... 아... 뭐... 난사해요 지금? 그럼 이제 마더 없잖아요... 아니 아니... 지니님... 지니님... 아... 지니먹어야지... ㅅ... ㄱ... ㅅ... ㅅ... ㄱ... ㅅ... 개 아픈데... ㅅ... ㅅ... 이 방에 스카우트... 혼자... 근데... 갯스가 좀 있네... 이거 씨발... 먹을거만 먹고 나와야겠는데... 포어크 던질 준비 저 없습니다 힘기가 던질게요 이거 그냥 지니님이 세발 땅땅땅 하는 것도 나쁘지 아니지도 예 던지셔야 돼 누군간 잡아요 아 상관없어 해킹이라서 해킹? 거리 애매한데 에잇 이거 잡죠 이 대키 아 오케오케 사진? 샷 코로나 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될게요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받아야지 와 여기에 메디이 있거든요 마더가 어디있어요? 아 메디이 본사람? 햄기님 쪽에 있겠다 없어요 없어요 마더 쪽인데 아 분배했대요 오케 아 오케오케 갑시다 갑시다 와 레전드인데 일단 여기는 네 여기는 없는데 아니 나 다음 옆에 동굴에 있다가 네 이리킹 조지죠 오케이 멀리있어요 나머지 픽스 차징? 차징 저 끝에 이리킹 조지면 될 듯 쉐빅 하나 있어요 나이스 좌측에 쉐빅 슈우우우우웟 지니님 그냥 네 탄빛 지니님 여기 암호 있어요 지니님 제거 제거 털게요 먼저 어 다 지워졌어 툴 어디였어 안 돼 큐 아니었나 엔, 엔 엔, 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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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니 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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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니 여긴데? 어, 포그, 포그, 행기 포그 행기 모여, 모여 씨발 존나 씨 어, 개재밌네 여기 한번 뒤져보고 계시죠 없는데 맵에 근데 엔 맞아요? 엔 아니고? 엔니일걸요? 엔! 아, 그러면 이쪽이네 어, 네 스캔방 먼저 정리합시다 스캔방에 한 두 마리 찍혔어요 아니요, 엔, 엔, 엔에, 엔에 두 마리 슛 7픽있네요 슛 하셔도 슛 하나 더 오우샛 여기에 암호 2팩 암호 하나 오케이 암호 2개 다 뽑고 2방에 3마리 있는데 그러면 2방에 스카옷이 여기는 바로 하나가 있고 그냥 레전드인데 진짜 더럽다 rut티가 깨끗한건 어 심경 순간이 이거 빨리 네 뺴 잼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네 진짜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오 Interesting 오 어 어 c 아 아 c Eminem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지민 좋습니다. 애매하니까 바로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착하우시네 잡아도 되나? 네. 잡았네? 받았다 지는 쏠 수 있나? 감히 안개 뿌리시고 문을 이 안에 문을 씁시다 다 이 안에 들어오시죠 저 문을 살리고 싶은데? 아 깜짝아 깜짝아 저 문은 써도 되고 저기 마더 없었지? 어어어어어 잠깐만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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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베이비 베이비 갑시다 갑시다 아이씨 아 아 나이스 지민님 문 다 살렸다 아 나이스 연건 좋은 판단이었다 여기에 툴 있죠 그러면 네 네 네 애매툴 햄게님 제거 하나 탈게요 확인 확인 아 이거 가지러 갔다 와야 겠는데요 저희 포그 포그 들고 와야 겠다 없다 네 햄게님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포그 하나 있어요 포그랑 툴 아 이거 애매한데 아니 나 못 봤어 지민님 둘이 내 경로에서는 둘이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새끼 촉수 뻗는 줄 몰랐어 흥 핵intage 포그 포그 delivered 아냐 이거 안해도 나오니까 해봅시다 와 R5 A1 솔로? That's pretty good 뭐야 A1 솔로 Let's go What about E1 gorilla? What about E1 gorilla? What about E1? What about E1? I don't know Can you solo E1? Hell no brother Ah, there's another one I'll give you this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I'll give you a tool Okay Is that two more? Yes Okay I'll give you one more I'll give you one more I'll give you one more Okay Go Just keep This one I'll give you one more There's another one There's another one There's another one Just keep Just keep Just keep Just keep Just keep What about E1? I'll give you one more Yeah There's another one There's another one There's another one What about E1龄? Just keep Okay Let's keep There's another one Okay But, he won't come to court drove there 아 오네 한두 마리씩 합류하네 좋은데 위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마지막인가? 네 이거 라스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아까랑 데뷔해서 2를 2% 아꼈네 문 앞에 일단 바로 안 우측 클리어 좌측은요? 얘 혼잔가? 지금 바이오 없어요 그쪽에 확인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일단 오 포기하길 잘했어 마더 있다 하핳핳 우측에 마더 있어요 확인 양쪽에 마더 가운데에 가운데에 탱크 마인 몇개시죠 지니님? 마인 6개인가요 지니님? 5개인가? 5개 있구나 아 따가필면 저기 마더가 있네 네 지니님 툴 다 저한테 씁니다 시폼 어 어 어 어 이러면 3개 닦고 지니님 쪽에 라스트인데 라스트 저쪽에 마더랑 붙어있어요 스카우트 확인 탱크 중앙 아이고 저거부터 쓸걸 네 이쪽으로 간다 나이스 이거 이쪽 마더 볼 준비하죠 트립마인 하나 주웠어요 오케이 지금 하나죠 트립마인 하나 더 갖고 있는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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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니님꺼 먼저 세시죠 차징할 준비하시고 차징합니다 오케이 두었다 이거 일단 안개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저거 마더구나 아 아 아 저기 수나가 아 수나 아 다 여기 있구나 지금 아 괜히 나가면 이거 마더 각진다 야 이거 애 받고 그냥 헬샷이 받죠 이거 애 네 렛츠고 어 저거 하 어 어 아멘 하 어 어 어 어 어 메디 들어가시는 분 다 들어가네 저 암호 좀 땡겨올게요 지니님 말고 다 P20이에요 오케이 이거 4개짜리 텁니다 너는 안테면 안되겠다 햄기 한번 원빈 한번 이거 슬슬 바로 땡기죠? 그 뭐냐 클러스터 때 할 수 있게 잠깐만 그래도 그래도 확실히 이거 세팅을 하고 잠깐만 호그도 세팅 해야되요 시폼 시폼도 세팅 해야되요 메디 들었어요 지니님 한번 주시는게 나을듯 호그 뭐일까요? 아 맞다 모여야지 저 지니님한테 갑니다 네 저 입구쪽에 깔아주시죠 시발 지니님 저한테 갑니다 그냥 어 지금 뛰오면 오케이 아니 여기 10분 작업할려고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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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케이 고 이거 처음 그 뭐냐 어우 뭐야 개좋은데 다 이쪽이다 다 이쪽이다 원빈님 따라갑니다 네 저도 원빈님 따라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앞에 거를 하는게 나을지도 오케이 괜찮아 앞에 거 원빈님 따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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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아 아 어 아 포거 조심하시고 지금 시간 몰라요 시간 딱 1분대 40초 뒤에 뿌려야됨 이거 클러스터 아니가? 맞지? 네 클러스터 클러스터 빨리하고 한번 모이는게 나을지 너 제가 위에거 밟아 아 뒤쪽에 하나가 뒤쪽으로 한번 오시죠 다들 갑니다 한 40초? 네 시간 정확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우측에서 한번 뿌릴까요? 네 아 좋다 저 포그 저기 아 10폼 저기 많다 지금 여기에 뿌려줄 수 있나? 선짐 선짐 앞에 개많은 10폼 원건 하지마 뒤에 한 명만 봐줘요 확인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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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폼 나 배드 아 10폼 좋다 좋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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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소리 으악 감염 들어와요 들어와요 왼쪽도 와요 왼쪽 행기야 오른쪽 확인 확인 아 포그 좋은데요 바운드쪽 but sky님 이 포그 둔다면 I am 실루엣 에어 어.. but 나의 HP 개씹창 났어요 저 2층 행기 가감 확인 오케이 이거 끝인가요? 써지함 더 있나? 네 써지함 더 있는 걸로 기억할걸요 오케이 아.. 암호 샘스 좋다 한 보고 가죠 이거 여기 위로 올라가 위로 가죠 오케이 이거 라스트 제 기억상 못 믿다 계단으로 여기서 존버 안 지켜 4마리 없어 바로 열까요 잠깐만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왔잖아 잠깐만 마인작떠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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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먹고 씨발 가고싶은데 되나 빨리와 빨리 으씨 포그 뿌려주십시오 예 가운데에 뿌렸어요 어어 잠깐만 히씨 하이 크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암호 좀 준비하죠 스카이님 네 한번 아 울고싶다 이거 스나를 암호를 지니님한테 쥐어주고 싶은데 잠깐만 딴거 먹을게 있나 툴이 있었어요 툴 툴 툴 내가 방금 먹고왔어 하하하 하하하 지니님하고 저하고 붙어있을게요 제가 지니님한테 하나씩 줘야겠다 제가 제가 열게요 네 열쓰 그쵸 어차피 열린데 시간있으니까 쏘거 바로 제가 드릴게요 지니님 어디야 암호 없나 없네 진짜 없네 지니님 마인조심 아 뒤질뻔 허위님 지원감 제가 자 들어왔다 올께요 오케이 자 들어왔다 올께요 오케이 찾았어요 터미넌 한번만 자원 다먹어 다먹어 나갑시다 전방도 한번 쳐줄래요 전방도 남았지 않나 햄게님 이거 이거 포그리펠러 들어주세요 저 식품 트림 맞지요? 835 맞죠 전방 835 진짜 하나도 없어 형빈님 이거 오케 오 트림마인 두개다 하나는 원빈님이 들어주세요 초록핑 랩보먼 내가 옮겨 쟤가 들고 쟤는 안됐어요 포그 포그 던질 사람 준비해야되요 누구? 저 없어요 펭귄님 펭귄님꺼 오케오케 저줄 저줄 아 너무 가깝게 던졌다 두번째로 저녁 가깝게 던진 저의 사람들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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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도 나중에 베이비 갈사람들 외워야겠다 뭐가 있는지 스카우처 적금 말이야 혼자 갔다오나요? 네 제가 알게로는 둘둘 혹시나 뭐 일 터지면 음 하긴 수습이 안되니까 여기 테테스로 갈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죠 붙어서 문 닫으면서 제가 닫아 어? 이쪽까지 오면 반응하는거 없어요 여기 앞에 두마리 쫄이였어요 지하 정리할게요 바이오 볼게요 다음방에서 카우슘 다음방이거든 나이스 여기 스카우트 하나 아 고치 진짜 한명만 치면 큰일 날 뻔했다 님들 저 죽겠어요 왜요? 신공사? 또.. 그.. 보라색의 향기가.. 스멀스멀.. 두번째까지.. 두까나? 두번째까지는 될듯 그니까 지금 저번처럼 그렇게 심한정도 아니라가지고 여기 하나 뿌려줄래요? 여기 가운데 좀 멀리있다 이거 빨리 붙어줘 한마디 아니 저기있는게 왜있게? 첫.. 첫방.. 첫방 좀 많음? 여기서 총 쏴도 되요 상관없음 문 닫혔고 아니 이쯤 되면 우리 집 그래픽카드가 문제있는건가? 그럴리는 없어 내.. 내 그래픽카드도 좋은데 인진을 나누는거 보면 맞춘지 한 2년밖에 안됐는데 힘 봉사는 두에게나 일어났네 이거.. 이거 진입분 기억합시다 누가 진입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른쪽 계속 붙어서 오는거죠? 지금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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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자원 개맞네 메디를 2일 분 저것만 쳐 네 P20인 사람들만 좀 드시죠 세븐주세요 스카이님 알차게 썼네 그러면 어쩐지 뭔가 부족하더라 이 암호 여기 살릴게요 네 아니 어 저거 첫방은 무조건 깨우는거 같으니까 3호 우리 암호 괜찮나? 안괜찮은데? 이거 설아야겠는데? 아니 그 안쪽 방에서 나오니까 거기 3팩 밖에 안나오지 않나 근데 아 맞네 거기 무한 아니잖아 그러면 암호는 넣읍시다 네 몇 회분짜리에요 암호? 4개짜리 아 4개짜리 이거 어차피 들고가서 스트레스할때도 필요하니까 안에서 이거 포그 던질게요 네 오씨 빨리 빨리 가야지 스카이님 빨리 가요 어 안돼 아직 괜찮아요 아직 안 아직 한 50초 남았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암호 7회분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암호 4개는 제가 가져갈게요 여러분 스트레스방에 인정하십니까 다들 오빈 준비하고 근데 충분히 해주는걸로 쓰면 아 내가 다시 가서 오빈님 네 네 독 독다먹고 나한테 메딜을 주지마 시발 그럼 감염될텐데 최대한 안터진다는 마인드로 가야지 이거 수나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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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갑시다 코드치고 네 이거 저분저 저분저 섭니다 잠깐만 정림 한번 아 펜비안 그 다음에 딱 빛차저 정리하고 양껏 다 분배하고 훼쳐지는게 맞는데 오케이 확인 어 나 왜 코드 안 땄어 빨리하면은 가면 진짜 안 먹으니까 아 근데 진짜 크샬이 그립다 그립습니다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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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tar 들어줘 여기 어 ración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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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측에 두마리 스카우트 좌측에 얘 혼자에요 잡아도 되면 기능이 스카우트 쪽에 좀 애 있어요 중앙에 많다 저 우측 스카우트 쪽에 세마리 뭉쳐있음 얘는요? 위아래랑, 위아래랑 구분이 안되거든요 얘, 얘 쪽에 보이나? 지금 그 스트라이크 두마리 보이는데 그거 빼고는 있어요? 그 뒤로도 한마리 있어요 아, 오케이 어, 스카우트 위로 올라온다 저거 되겠다 아, 애매하네 다운 턴에 그냥 스나와 대기해보실래요 한번? 예, 지니님 대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아, 그냥 쏘고 나갑시다 멀리서 쏘고 나가시죠 지니님 쏘고 갑시다 저 똘만 봅니다 저 하브 오우 오우 아직 많음 이제 픽차 이거 시간 조금 있나? 아직? 이거 정면쪽을 누가 가실래요? 저희 이스트방이요? 저 사우스 전 제가 항상 간대 저 첫방 사우스 예 예 잡음 오케이 차징 쓰리 투 원 샷 이거 왼쪽으로 좀 있거든요 네, 왼쪽에 다수 제가 이스트가 있나 보여 차징 쓰리 투 원 샷 길을 몰라가지고 대충 이거 이쪽 이쪽 아뇨아뇨 제가 이스트 갈게요 그러면 아뇨아뇨 빅차 빅차 말하는거 같은데 어디있어 아래있다 아래있나? 예 위에 아래있다 지니님 그냥 그 뭐냐 사우스 가지죠 사징 슛 쏠까요? 이제 네 계단 위에거 한마리만 오케이 사징 슛 쏠게요 우아이씨 어 정직을 안먹어 이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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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했나? 암호 분배하시고 햄기 암호만 내가 될게 저 갈게요 저도 감 이스트 여기 내꺼잖아 여긴 내꺼 굿럭 에블바디 굿럭 왜 뭉쳤어 왜 거기 두명이야 굿럭 안먹을듯? 안먹을듯? 안먹겠다 오케이 네 안되겠다 싶으면 콜하세요 아니 그게 나아 진짜로 한 명만 못 당하는데 아 지민이 포그 던지셨나? 아 먹었다 안되 끼신거같은데 뭐야 진님 끼니 혹시 지금 안에 뭐가 있다거나 그런거 아니야? 뭐지 아니 저기 저기는 그 문쪽이 아님 아 어? 아 그렇네 아직 안갔네 근데 왜 안가시지 왜 안가시지 안개 살짝 거치기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안개 안거쳐 아 안거친다 맞다 이건 포그 하나 더 뿌리고 가셔야할듯? 네 자리만 보고 뭔줄 알아 26%면 양호하다 아 아 내 방 바로 앞에 스카웃 있어 시발 제발 차카웃만 아니길 어 일반이다 아 진짜 스트레스받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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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땡큐 오 땡큐 좋아요 그런 센스 좋아요 다 다 돕고 살아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케오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fact 오 오 오 오 터미널만 입력해 주시죠 어차피 터미널번호 다운로드 오케이 오케이 터미널번호 어으 잠깐만 여기 왜이래 배치가 볼 아 사무 쨉 럭 아 아 아 하시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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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스 한 마리 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스가 아니잖아. 뭔데? 뭐가 왔어? 좀 검은데? 차죠? 빅차는 없어요.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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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반 정리됐어. 여기 안 깼을걸. 아 비방 다 정리됐겠다. 내 쪽. 오케이. 이거 스카이님은 제가 구원하고. 오케이. 포그 던지면서 가세요? 홍기님. 네. 포그 딱 4개짜리 있어가지고 5호하고 완벽히 커버됩니다. 아 쥐댔다. 아 제발. 지니님은 세이프 됐고. 원빈님은요? 세이프는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좀 많이 깼어요. 카드와는 무관계를 마셔서. 아. 아 뭐 나중에 뒷팩 나누면 되죠. 쏘리 쏘리. 아 그게 빅차가. 빅차가 깨네 씨발. 어쩔 수가 없었어. 스트라이커 잡는데. 이거 좀 진정 대면 갈게요. 이거. 정리되면은. 에에. 아니 나는 일부러. 스트라이커 한 마리가 발작하길래. 개를 죽이면 된다 했는데. 개 연쇄 반응으로 잡는데 빅차가 깨버렸어. 씨발. 안개 진짜 짙은데요. 씨. 아 들려나. 하나 더 뿌려요. 펭귄님. 내가 가는길 뿌려줄게. 내꺼. 아 그래요? 에에에. 딱 세개 분량이네. 내가 세개 던져줄게. 아니요. 제가 한개 던지고. 두 번 던져주세요. 나머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조심해요. 조심해요 하라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한 마리는 조졌는데. 갑자기. 계단 위에서. 빅. 빅스였나? 이거. 저 바로 가도 돼요? 아니면은. 바로 갈. 바로 갈. 고고고고. 저는 괜찮거든요. 제 쪽은. 안개 뭐. 이 정도면. 방금. 바로. 간게 맞았겠지? 불바른 판단이었겠지? 오케이. 왓. 홀리 모립. 디스 이즈. 홀리 모립. 와우. 어이도 뭐 깨는데 하아 보자 뭐 오나? 세나? 아니겠지? 이건 대체 누구의 그거에서 센 그거죠? 어 저거는 원빈님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스카우트 한마리 깨웠다고요? 아냐아냐아냐 일반목 묵은 바뀌는 것들 말씀드렸어 이거 한명 독타 먹어야겠다 이러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뭐 하죠?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원빈님이네 어 잠깐만 그러면은 오겠다 우리한테 다 나오시죠 누구한테 갈지 몰라 이거 ㅅㅂ 이봐 하마가 두 마리였네 제 쪽에 뭔가 와박 ㅈㄴ 와박 치키는데요 아 제 쪽도 좀 저한테도 제가 먹는 쪽으로 하죠 어 어 아 내 쪽에 씨 다 왔어 거쳐 어 아버님 안된다 여기 좀만 하고 가도 될까요? 진이님 그래도 P38일 때 정리해놓고 어디에 주시나요? 혹시 어디에 주시나요? 혹시 이렇게 옿게 메디를 먹고싶은데 아씨 메디를 먹고싶은데 아씨 아 아까 내가 내 암호 하나 줄걸 아니 이거 빅차가 개많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몸빈님 기다려야겠다 답이 없다 해결사 오늘은 몸빈이 요리사 제노는 4분을 같이긴 한데 제노는 4분을 제노는 4분을 같이긴 한데 마디를 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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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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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을 정도는 아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여기 정리할까 내가? 아 씨. 기다려 봐요. 답답하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아니 식품을 깔아놔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니 스카이님. 제가 가서 드려요. 아 그럼 독먹잖아. 아니 포그 뿌리면서 가면 되지. 몇 개 있어요 포그? 지금 이거 뒤져보면 3회분짜리 하나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아 찾았다. 4회분짜리 찾았다. 이거 한번 해볼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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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제가 갈게. 그러다가 터진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씨 이뻔. 난 나를 믿어. 제가 포그 던지면서 갈테니까 아이 이 사람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거 포그 쓴게 좀 아. 식품 쓴게 좀 아깝긴 한데. 어서오시죠. 이거 원빈님이 나중에 그냥 제 쪽 오셔가지고 딥팩만 드시면 되거든요. 껴어요? 아 제 쪽이요. 아 알겠어. 깜짝아. 아 정리 다했다. 진짜 힘드네. 네 지니님을 구하러 갑니다. 저는 스카이님이랑 한명 하겠습니다. 아이차. 참 너무 멀리 던졌다. 씨. 수많은 억가를 이겨내고. 아니 이게 여기 들어간다고. 오케이. 보시죠. 여기 10홈 있을 때 빨리 조져야겠다. 여기 스카우트 있어요. 스카우트를 초크로. 따방. 예. 같이 뭐 같이 쏘죠. 혹시 모르니까. 정밀로 쏘시죠. 레츠고. 쓰리. 투. 원. 고. 빅샷 조심. 빅샷 조심. 빅샷 경직 한번 넣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 시발. 두명이면 이렇게 쉬운걸. 여기 코드 따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정리했거든. 아. 아 깨서 정리됐구나. 아 이것도 코드 따야겠다. 아. 그리고 여기 포그 리펠러 안 먹었거든요 아직. 아. 먹었는데. 슬램. 977 슬램. 터미널 하나 어딨죠? 저 이제 여기로 가야돼. 정리 안하고. 오시죠. 아. 지니님. 그거 치면 끝이에요. 저도 포그 하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스카웃이 하나. 둘. 세. 일단 이 방 안 잡힘. 이 방에 근데 다섯 마리 있어요. 아 오케이. 다 땄나보다. 저도 갈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마 안 오셔야 될걸. 오. 하브 있다. 니니님 거기 리소스. 뿌리시죠. 흥빈인 거. 알 것 같아요. 흐흫. 너무. 쪼잔하게 했는데. 응. 하브를. 딱. 좀. 오케이. 아래 터미널 하나 발견. 터미널 저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냥 갔다 올까? 그냥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빅차 없는 것 같다. 전 그럼 나갈게요. 네. 아 있다. 아 없나? 조심해 조심. 있겠지? 아 으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윽. 어휴 1.9.4. 1.9.4. 1.9.4. 1.9.4. 1.9.4. 이러면 다 됐네. 그.. 저.. 마지막 칠거니까 지금 자기 자리에 후그 하나씩 뿌리시죠. 어.. 햄기님이 없는데? 없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찾아볼게요. 당장 한번. 아직 뿌리지마요. 네. 다 정리하셨다고요. 일단 이방 끝방에는 없거든요. 상자임기님. 그러면 어딘가 있을텐데. 아.. 계속 돌아다녀자. 그냥.. 예. 아니면 쟤 거의 다 또 차 있었거든요. 어.. 우셨어요? 거의 다. 잠깐만 여기,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어, 쇼있네 저 왔음, 잠깐만요 모입시다, A로 갈게요, 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빈님 준비 됐나요? 예 하시~~ 오케이 하시죠 네, 합니다 이 방에 기팩은 챙겨감 범빈님꺼 진입을 진입을 행균님 파이님 진입이 여기 또 두고 지니님한테 마인 딱 드릴게요 이거 지니님 하나 쓰시죠? 아닌가? 누가 더 필요할지가 모르겠어서 지니님이 더 중요할지 지금 마인 한 세 개 정도만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해요 세 개? 두 개? 네 마인은 이미 다 태웠어요 한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그 다음에 아뇨 아뇨 진입 나중에 진입이 누구야 나중에 진입이 네 그니까 나중에 진입이 어쨌든 나랑 계속 햄빈님이 진입할 거니까 지니님 쓰시죠 우리 거기 있어요 원빈님하고 지니님 쓰세요 투바이오 들어가지고 공수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대로 쭉 하면 될 듯 이거는 원빈님한테 저 하나 씁니다 지금 어디있대 이사람 아 오케이 원빈님 제가 메디 넣어드릴게요 아 메디 다 해본 줄 알고 계시구나 어 어 네 분배하죠 저기 안에 암호 있어서 그 분배하고 들고 오시죠 암호를 내가 챙겨야 되나 어디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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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꺼 제꺼 저 안에서 가져올게요 너 누구 먹죠? 지니님? 네 1%라도 높은 사람 먹어야지 아래 다 클리어져? 원빈님 네네 다 했어요 오케이 빡세구만 그래도 큰 그렇게 진짜 동시에 두 명 넣고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응 다들 감염도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이구나 오케이 솔직히 포그터빈 하나만 나오면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음 포그터빈 아니요 포그 비콘 에 비콘 비콘 비콘이 있으면서 뭐 진짜 날도 쉬워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스트롱과 프리즈너 이런 거 하나 달고 아 근데 이게 비콘이 문제가 무거워가지고 트림마인 아까 트림마인 여기 있구나 여기 리액터에 있는 트림마인 여기 초반에 제가 놔둔 거 옮겨놓은 건가? 아니요 그거 제가 놓고 아 오케이 이거 일단 저 멀리 가져다 놔야겠다 자 이제 레오네이트가 문젠데 자 이제 레오네이트가 문젠데 자 이제 레오네이트가 문젠데 자 이제 레오네이트가 문젠데 아 저는 헴기님 툴을 가져갈 겁니다 다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뭐 안에서 저희가 밀릴 화력은 아니니까 정밀에 초크라가지고 안에 암호 나오니까 네 안에 안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에 툴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안에 툴을 쓸까? 어차피 네 밖에 툴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밖에 툴은 그렇죠 네 밖에 툴 쓰는 게 저는 낫다 봅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는 포그를 좀 주워도 되려나 여기 포그를 아니면 리액터 포그를 줄까요? 우리 사실 지금 조금 더 노가다를 하면 지금 여기 저 오는 길에 롱멜트 엄청 많았거든요 음 그거 다 포그리펠러로 바꿔도 됨 밖에서 주워와가지고 바꿀 만하게 아 이건데 지금 저희 아 그 그 예 코드방꺼 포그를 쓰시죠 오케이 리액터 쪽에 있는 게 더 죽기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다리 쪽에 이거를 쓸까요? 다리 그 입구 쪽에 입구 쪽에 4회분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아껴놨거든요 일부러 혹시 몰라서 뒤에 뭐 안개 차일 수도 있어 그 아니다 그거 쓰시죠 그거 쓰시죠 탈출지점 쪽 이거 4회분 하나 들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 여기 아닙니다 아 여기 암호를 많이 메디라 많이 안겼네 저기 오늘 만약 밀었다는 전제 하에 진인님 여기서 수비하셨네 여기 이다리에서 두번째 방까지는 총으로 밀어도 되지 않아요? 음..네 여기부터 여기부터 스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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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카우 아니고 여기 쫄들 아 쫄들 여기 쉐도우 두마리 쉐도우 한 세마리 세마리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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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맞다 맞다 그 다음에 우측 붙고 여기가 문제였잖아요 여기 세마리 거기 다시 가야되요 제인님 거기 안가도 되니까 아 그 진입만 진입만 네 애기들 이쪽으로 해서 빅만 조심하 빅이 아까 여기 멀리랑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빅 아니 괜찮아 아 툴이 없네 잘 떴어요 툴이 없네 진짜 좋아요 여기 자원방에 툴 없나요 원래? 아 그거 툴 안 넣을걸요? 아 그럼 그냥 암호 가져가야겠네 암호 좀 낮은 걸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진입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맵 보시면 그 한 분만 여기 계셔주고 그렇지 그렇지 한 명만 갔다 오고 한 분만 꽂고 오기 오케이 오케이 네 혹시나 우리 같이 자원먹으러 갔을때 첫방 젠 되가지고 햄게님 큰거 줬고세요 큰거 아니 저 작은거 안에 가서 줄려고 안에 그거를 수비팀이 좀 해야돼 우리 베이비 그거 할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젤 안쪽에 3회분 죽어갑니다 네네 오케이 아... 잘난다 아니 이게 솔직히 이 맵 진짜 좀 안 좋은게 풀타임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 포거 리펠러 큼지막한거 집으시구요 네 네 화장실 한번 갔다오고 햄게님 화면 괜찮아요? 아 저 괜찮겠다 아까 나와줬어요 오케이 저 화장실 좀 오케이 아 아 아 근데 원빈님 좀 버텨야 될거에요 아마도 근데 탱크가 초반에 늦게 온다는 가정하에 아 그런가 아니 안에서 뭔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아 근데 나중에 이거 먹자고 맨 아래 와서 먹기에는 너무 너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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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밟니? 여기요? 여기는 근데 어차피 우리 베이비 꽂으러 갈 때 다 밀거니까 어디요? 밀고 결국에는 여기서 수비할건데 자꾸 왔다갔다 하려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서 수비를 해도 되고 근데 자원 먹기에는 여기가 여기 수비하기 힘들나? 아 그럼 여기가 맞겠네 차라리 포그를 여기를 좀 길게 깔고 각을 잡는게 좀 더 편할거 같아요 오케이 여기는 무조건 좀 이렇게 해야되가지고 각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럼 한번은 만약에 밀고 암호 최대한 큰거 그냥 집어서 여기 다시 와야겠네 그치 어차피 근데 검수시간 생각보다 여유있잖아요 그래도 아 그냥 큰거 들고 가야겠다 어차피 그리고 앞에서 수비하면은 잼도 안 밀릴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화장실 가야돼 빨리 달려오세요 아 아 리펠러 이거 초반에는 그리고 거기에 좀 우리랑 붙어서 수비해주셔야 돼요 약간 그 앞에 약간 앞선에서만 뭔 일 생기면 잠깐 그냥 예를 들면 착하우시 뭐 세마리 있는 방이 있다 그러면은 진입까지 와서 한번 싸야되니까 다 최대한 그냥 두명이서 진행은 해볼게요 되게 예쁜데 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헤헤 예 아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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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님 이거 집으시죠 4개짜리 이거 고춧가루 지금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포그 4개 거기 옆에도 있고 4개 호케 아 이거 좀만 바꿔놓을까 잠깐만요 한번만 더 아 나도 이거 아 이건 아니지 4개짜리 저거 여기로 놔두나 컸다 놔야겠죠 아 이거 1개고 4개 4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선을 다 해봅시다 갑시다 자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이번에 하면 될거 같아요 잠깐만 행균이 왔나? 어 왔습니다 오케 깨고 다시는 하지 맙시다 e1 아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기 찾는게 너무 힘들어 흐흥 너무 후반 진입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최소 1시간 반인데 오케이 갑니다에 스카웃만 다 잡고 멀리서 저희가 쏴가지고 깨운 다음에 스카이님 받고 제가 조질게요 칠게요 아 조금씩 깨워도 되겠다 아 멀리서 크살식 뛰어오게 해가지고 음 정밀이 있으니까 우리 나쁘지 않을지 넌 일단 최대한 얼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죠 최대한 근데 방 배정이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들어갓 오케이 이거 마인 안 가야 되죠? 네 깔지 맙시다 어차피 밀리는 거 신경 안 쓸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내 트루 마인 있지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행기님이 주도적으로 폭을 뿌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니님 제가 먼저 할게요 첫방 스카웃 없음 첫방까지는 같이 밀어주세요 바로 깨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새끼들 정면 하부 제가 땀 확인 고! 깨워야돼 호그 제가 뿌림 여기서 한턴 버티주세요 네 너무 빨리 부르셨다 바뀌니까 여기 암호 4개 있다 상황 까고 이거 제가 한 번 더 던질게요 그냥 여기 밀이 있다 오케이 아 소리 계산 실수했다 이거 계산계산 여기 포그 오케이 이거 수비가 뒤져도 될 듯 네 놔둬주세요 네 포그도 있고 여기도 맞다 하아 한 마리 망치라도 됐든 일단 한 마리에요 이거 젠이 늘어져가지고 그니까 잡모 메이브 때는 망치 충분히 돼요 좀 많음? 좀.. 좀 있음 오케이 스카이님 진입하시죠 저 잠깐 상자만 한 번 보고 갈게요 네 이거 C마인으로 핀 잡았어도 되겠는데 네 여기 바이 있나? 스카웃 잠시만요 상자보고 보내라 잡히는거 없음 그러면 헴기님 진입하고 잠깐 바꿔주세요 마인 설치해서 터뜨리버리게 잠시만요 아니다 안 오케이 진입 진입하고 스위치 마인 한 세개? 하나 쏴주세요 진입 문 닿을줌 다 소중력 리액션 사BT 진입 진랄 터뜨리고 흥 정리됐어요? 그쵸? 아니 이제 애들 터뜨릴꺼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좀 많음. 아 근데 한마리 밖에 없는데? 뭐야? 아 그래. 왜 이상한데 갔다와요? 쟤네들? 하나 더 한마리 더 있디. 포그 뿌려야 돼요. 그쵸? 네. 있다. 이겼다. 나이스. 뿌렸어. 아니아니아니야! 오케이. 와 이번 방 그때랑 똑같음. 아 오케이. 뒤졌어. 이 개새끼들. 일단 헹기님. 제 암호 먼저 터시죠. 확인 확인. 아 제꺼 먼저요? 네. 오케이. 민님 제꺼 먼저 털게요. 이거 저번처럼 스카이님의 한마리 얼리고 제가 한마리 그 다른식으로 해야될듯? 오케이. 그것도 태우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케이. 혹시 잠깐만 뭐 있나 보자. 여기 자원 많을거에요. 터미널이 후반에 있었지. 여기 없고. 네. 끝빵 끝빵. 완전. 아 여기 포그. 암호.. 세.. 두개 다섯개. 오케이. 여기 두 마리죠? 애들도 근데 개 많아요. 전방에 네 마리. 들어가자마자. 네. 딱 이쪽에 네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저기 두 마리 있고. 또 저쪽에 두 마리. 두 마리. 아.. 심파롱. 불 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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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려주세요. 네. 그냥.. 그냥 방울방울 계속 쏴요. 야 너 말고. 지금 닦고 있나? 네. 닦고 있어요. 쏠게요. 네. 포그. 나와요. 포그. 됐다. 포그 뿌려야됨. 오케이 오케이. 포그 행기야 뿌링. 확인. 좀 많은. 조심 조심. 양쪽 양쪽. 문 열게요 그냥. 네. 아.. 그쪽 탱크 잡았어요? 한마디라도? 아니요. 아직도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이러면은. 다음방에 근데 좀 많다는건데. 우리 지금 메디. 메디 못 찾았죠? 네 메디를 못 찾았어요. 오케이. 저희 그. 셀도 확인해야돼요. 그 방 들어가봐요. 아 이거 큰 방에 있는데 셀. 아 여기도 없구나 그거. 오케이. 씨발. 존나 처음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쏴야됐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제가. 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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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총. 탱크 온 것 같은데. 네. 어. 그쪽으로 잡죠. 이거 약간 도와주고. 확인 확인. 어 포그 안 그려도 되는데 지금. 아냐아냐 하나 남아가지고 그냥. 메디 샀어 메디 샀어. 오케이. 왼쪽 방에 염탈 하는 중. 오케이. 탱크 바로. 바로. 문 앞에. 메디 몇개야 그거? 메디 5회 분. 떡찜 떡찜 안쪽방 스카우트 최소 두마리 아 이거 트림아이는 좀 이따 한번 쓰자 이거 놔두자 참자 오시죠 일단 어 지니님 나이스콜 거기 할만해요 지금? 네 남은 잠깐만요 형님 저 암호 들고 이거 바로 앞에 두 마리라가지고 오케이 오셔야됨 감감감 진짜 이거 크샬 T1 C3 마지막 웨이브급인데 문 열자마서 두 마리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는데 오케이 이 방에 나머지 하나는 어디있어요? 얘랑 얘랑 말고 아 두 마리 끝이었지? 오케이 좀 있어요 차징 제가 쫄칠게요 네 차징 포그 포그 렛츠고 고 포그 먹으면 돼 포그 아..괜찮아괜찮아 포그 많아 포그 많아 이거 한 마리 얘는 진짜 따도 뭐 깨면은 그냥 그 게임 접으면 돼요 그날부로 오케이 아래쪽에 한 마리 아래쪽에 일반 쪽 근데 이거 이쪽에 좀 많아요 탱크 문 앞에 있었거든요 저 핑 쪽에 아 그럼 돌자 네 돌아야 돼요 여기 세일도 찾을 겸 터미널이 여기 있었겠네요 형님 그죠 아 터미널이 이거 앞방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 돌있다 시발 그냥 난사해버려 그냥 다 죽여 저 새끼 완전 혼자 저 새끼 완전 혼자 어 저쪽에 진짜 통 비었음 감감감 네 좀 턴 좀 보고 하죠 오케이 아무 오도 5회분 찾았다 여기 저 있나? 주말이 다 있네 근처에 있나? 단모? 근처에 쫄 안보여 이거 그렇네 진짜 쫄 안보여 한 마리 한 마리 가지마 시발 아이 아이 저 바퀴벌레 새끼들 기다립시다 아 여기 터미널있다 셀 한 마리 사다리 쪽 한 마리 비니님 포그 뿌려야 돼요 다음 턴 제가 포그 하나 던져놓을게요 이점에 네 제가 타이밍 말씀 아 다 올 것 같은데 두 마리 다 온다 이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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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쪽 제 쪽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포그 많아 이거 뿌려주시죠 지금 제가 얼리 포그 뿌렸죠 그쪽 나이스 나이스 빠져빠져 아 아니다 네 포그 뿌렸어요 뿌렸어 예 사다리에서 아마 얼려질 거예요 아마 네 포그 중간에 이거 포그 귀신같이 간다 저기 있나요 애들 끝쪽에 애들 진짜 많이 몰려있어요 이쪽에 두 분에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여기 밑에 하고 밑에 뭐 차 이런 애들 세 마리 그러면 사다리 위에는 있나 형기님 사다리 위에 있어요 많이 있어 세 마리 정도 아 그럼 아까 잘못하면 깼었겠네 이거 기다려야겠다 다시 올꺼야 이거 기다려야겠다 다시 올꺼야 세 마리 오케이 아 폭은 딱 됐다 거기 암호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아요 온다 내려가네 옆으로 온나 분말이 오케이 저게 가는건 자살행이네 그죠 네 오케이 확인 암호 하나만 죽고 올게요 그치 암호 2앱은 주웠어요 스카이빙초 에어 저쪽에 너무 많은 양이 몰려있는데 아 새끼 아까 왔었을 때 잡았어야 했는데 씨빨로 오 올라간다 아 그만 좀 아 이 방 잠깐만 나가야되나? 나가면 좀 빨리 올려나? 핑이 근데 치킨이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셀, 셀 발견 확인 이 새끼 안오는데? 잠깐만 지니님 어디 가셨구나 칸님 이번에 포그 각자 뿌려야돼 네 확인 어 포그 좀 뿌려줘요 지니님 위에 얼마나 있어요 형기님 아까? 사자리 봤을 때 아 은다 조금씩 한 세 마리 세 마리 스카우핑 한 번만 오케이 근데 웬만해선 진짜 저기 안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새끼가 근데 안 온다 미친놈이 돌아가기에는 탱크가 막고 있어가지고 방에 이제 얼마나 있죠 애들? 맞나 아직도 한 둘 셋 넷 다 여 비차 두 마리랑 하브 한 마리 확인되고 나머지 둘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 탱크 차대로 올라갔어요? 아뇨 아직 이제 보겠다 여기 두 마리 네 저쪽에 두 마리 있고 아 그러면 총 일단 내가 얼리고 쏠게 만약에 이제 쏜다하면 저쪽 이제 암호 조금 쪼, 쪼 달릴 거거든? 저기 여덟 마리 근데 햄기님 나 쪽으로 와줘야돼 지금 나 쪽 왔어 왔어 바로 뒤 바로 뒤 아 오케이 렛츠고 지금 제가 이네들 컬해줘 네 안 깼다 야 이건 픽 찾아 사진 또 있네 밑에 두 마리 포그 뿌려주시죠 포그 뿌려야돼 위에는 없나? 형님 여기 사다리 맨 없었고? 네. 여기 다 정리했음. 탱크말고 이제. 탱크.. 빅차 두 마리? 그 다음에 하바 한 마리 끝. 저기 이거 시폼을 쓰기가 아까운데 여기 빅차 두 마리 쏘시죠? 문 하나 열어놨지? 오케이 제가 빅차 땅땅 할테니까 좌측에 하바 봐줘요 아 오케이 잠깐만 안보여 하바 네. 계단쪽에 있으면 대충 뭐 빅차 두 마리다. 그럼 커버가 되나? 땅땅 땅땅 하면 되지 오케이 일단 안개 거치고 포그 한번 보충해야되요 힝기님 포그 두개 오케이 충분하다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렛츠고 3 2 1 고 한 마리 한 마리 못 잡음 잡았나? 오케이 저 개탈피 개탈피 근데 아 오케이 살렸어 오케이 탱크만 남아 나이스 나이스 아아 후랄 떨리네 씨 이 힛 어디에 들어가냐? 저 저 위에 아니 포그 없어 여기 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포그 진짜 많은 아 야 나 보는건 아니지 저거? 다른통 햄기쪽 확인 다시 제쪽 써봐! 햄기야 써봐! 왜 나한테 계속하니? 오케이 박스 하나 두고 쏘세요 쏘세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자원 많아요 안에 자원 개많은 그냥 제가 놀렸어요 스카이님 한 번 필요? 아 노노노 아 저한테 터세요 햄기님 털었구나 여기서 막았던대로 막읍시다 그 아래쪽 문 닫아줄래요? 확인 비니님 포그 하나 뿌리시죠 지금 포그타 슬슬 옵니다 20초 뒤 아 팀스캔 다음번에 해도 될까요? 네 어 오케이 스카이님 저희 뭉치시죠? 이쪽으로 어 시발 탱크 왔다 탱크 왔다 탱크 왔다 여기 저희 좀 돌아가야겠는데 이거 근데 지금 안개 안개 타이밍 아닌가? 아 맞네 위험하면 빠지세요 포그 뿌려놨어요 됐다 거쳤다 난리났네 지금 중간 방에 자원 여기서 스킨스캔 저게 메디 보이시죠 아모라? 저거 쓰세요 저거 아모 4회 나가야돼 이제 저희는 합시다 네 잠깐만 엠벤님 조금만 도와드리고 여기서 받으시게요? 아뇨아뇨 아오케오케 아 시폼 트리마인 주워야돼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줄 수 있을까? 아 지금 늦었나? 어... 밀수는 있는데 트리마인 하나만 좀 가져와보게 스카이님 뒤로 오케 하브 포감 뿌려야돼 그래서 26초 아 이러면 아 뒤로 갑시다 스카이님 저희는 아뇨 트리마인 가져오게 트리마인 오케 한개 제국이 안쪽에 있었는데 완전 아 주우셨는데 저 주우셨다 오케 가시죠 아... 시폼 83% 여기서 버티고 가야돼 여기서 한번 버팁시다 오케 어쩔 수가 없다 이거 하... 이거 좌측에 한 6마리 뭉쳐있었거든요 그거 정리해야지 저희 좌측에 6마리 네 들어가자마자 일단 최대한 스카웃부터 따는걸로 확인 거쪽에 스카웃이 없으면 일단은 제끼면 되니까 아 근데 이게 아기 들고 끝이 아니라 그... 뭐냐 코드까지 따야되니까 응응 터미널 랜덤이야 중고로 근데 대부분 좌우에 하나씩 있더라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안개 기믹 너무 빡세다 하... 2시간에서 터미널 랜덤 시발 오늘 먹게 만들다 합시다 크으... 잿같은거... 툴 다 충전했죠? 네 아 이쪽에 다 비웠다 지금 휠인마인 어디있어요? 주웠어요? 네 주웠어요 주웠어요 우측에 완전 비였어요 근데 아 저기 다시 돌아갑시다 진짜 하.. 괜찮은 시민.. 다리고 있나? 오케이 가자 호그 첫 방엔 없었어요 저 두 번째 방까지 없었어요 오른쪽 아래 있는 거 주우시죠 뒷팩 발견 아래 하나 있어 야 이쪽 이쪽 하나로 바뀌었네 저기 오른쪽 예 요기에 퀸 안개 내려갔을 때 양각 잡을게요 여기 올라가시죠 터미널 이쪽 아닌가? 안돼 얘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잡아도 되나? 아니아니아니 빠져빠져 여기 양각이다 잠깐만 안 닿이겠지? 이게 이쪽 네 이거 이쪽 안 닿이 이쪽 안 닿이 애기부터 찾아야 되는데 쟤 조금만 더 오면 그냥 얼려서 따 버릴까? 잠깐만 좌측이요? 네 온다 온다 올라가요 그거.. 그거 커버해줘 그거 안되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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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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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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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진짜 저 머리랑 촉수랑 한 10cm 포가 하나 뿌립시다 지네님 햄기님 뿌려주세요 얘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니요? 아까 이렇게 해서 양각 잡히긴 하자 이거 한마리 꺼 나이스 나이스 애 한명 어디있지? 해킹이나 하자 폭 뿌렸죠? 네 저희는 뿌렸어 타죠 지금 아니면 먹을때도 없어 내가 내볼게요 지금 지금 스카우트 두마리 죽였죠 우리 네 왼쪽 하나 타죠 좌측을 정리해보실래요? 네 좌측에 아 우측 먼저 아 좌측부터? 잠깐만 좌측 갑시다 바이오 따를게 바이오 의견 따를게 작은 놈들밖에 안 보이긴 하네 이거 지금 안개 있는 거야? 그렇지 제가 얘를 잡을게요 제가 얘를 잡을게요 안개 차기 전에 탱크 오면 각자 뿌려서 살고 네 살 때 안 오면 뭉쳐서 렛츠고 제가 얘를 커버해드림 아 얘를 쫄려고 차측 아우 확인 저 이거 딸거에요 이거 확인 확인 렛츠고 이 얘 딸거임 어 따세요 뭐 있어 이제 주변에 한 마리 두 마리 네 포그 15초 뒤 위에도 한 마리 있는 것 같네 네 위에 한 마리 위에 한 마리 제가 딱히요 렛츠고 자깐 잠깐만 지금 나 얘 따면 되죠? 렛츠고 일단 뿌립니다 저는 제 포그 지금 뿌리 지금 치면 안된다 발작이다 아이고 씨 벽 안에 렛츠고 한 마리 스트라이크 우측에 한 마리 더 이게 끝인가? 아 좌측에 이러면은 좌측은 거진 클리어 스카우트 하나 어디있지? 아 오케이 죄송 죄송 스트라이크 두 마리 빅스 소리 어딘가 들려요 형님 빅스 빅이 일단 잡히는 거 없어 왼쪽 하나 스트라이크 왼쪽 한 마리 더 스카우트 저 새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쟤를? 아 저 어렵다 저 새끼 10분 밟고 얼었어요 저 우측에 아 뭐 어쩌겠어 아깝지만 버려야지 오른쪽이 지금 딸 수 있나? 그래도 가면 네 저쪽 완전 통비였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그니까 근데 제가 올라가면 안됩니다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러면 포기해야돼 있나 애들이? 아 있구나 포기 애기 씨바 어디있어 코드는 우리 못닫지 네 코드도 못닫고 여기 여기 있나? 보자 빅스 근데 이거 빅스 완전 혼자 해가지고 얘는 완전 그냥 무시해도 돼요 저기 터미널 없나? 잠깐만 지금 못잡나 저 새끼? 또 가네 씨발놈이 저게 몇마리? 선반 너머 좌측에 한마리 그 다음에 이거 빅스 다리 쪽에 두마리 있어요 터미널 확인 터미널 확인 어 차였어 베이비 씨발 차였어 가자 코드만 제발 따라 코드 코드 어 씨발 됐어 가자 자분히 자분히 포그 뿌리고 포그 뿌려야되요 아 씨 스카웃 조심 스카웃 위치 확인 어 이거 좀 가깝다 어어? 돼요? 아니요 어 깜짝이야 포그 뿌렸나 우리? 힝귄이? 뿌렸겠어요 하하하하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어차피 디팩이 있어 우리 지금 부자야 그냥 너 왜 여기 오냐 저 아래로 내려가라 정말 대X야 일단 최대한 잡아두고 오케이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여기로 오케이 이거 지니님 저 반대로 갈 때까지 버텨줄 수 있나 이거 여기 가이드 이제 잘해주셔야 돼요 저 베이비 들고 갑니다 저 베이비 들고 갑니다 레츠고 아직 쫄 오는 거 없어요 나한테 온다 스톱 스톱 걸어도 돼 저 딥팩 들고 가고 싶은데 안되나? 아 딥팩 필요없어 필요없어 이제 오케이 원빈님 원빈님 세상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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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맛있는 딥대가 왔습니다 원빈님 그것보다 더 보고싶어 하던 요겁니다 지니님 보십니까 어 지니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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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조심 저 잠시만 원빈님 암호 한번 들어가죠 네 아니 안들어가 안들어가 암호 들어가는 사람 지니님 들어가나? 이거 맞고 계셔봐요 저 메디좀 넣고 이거 포그 안에 더 없었나? 아래 포그도 많고 그거 암호 오해분도 있어 제가 제가 뿌립니다 지니님 아 들고 가고 싶은데 이거 욕심인가? 암호 오해분 집으셨어요? 못 집었어요 위치를 존나 안해 있어 존나 안해 한 맵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뿌리는 거 좀 오바였나? 여기 내가 몇 초에 뿌렸지 지금 3분 10초에 뿌렸나? 그럼 쩍어 죽고 갑시다 쩍어 죽고 거기 뿌렸어요 행기님? 네 걱정 좀 넣어놔 어 오케이 아 나도 포그 좀 주워가고 싶은데 시뻘 우리 지금 여기 앞방에는 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주워 가야겠는데 행기님? 상자가 끝나고 상자가 끝나고 탱크 몇 번 잡았어요 이때까지 네마리 잡았나 세네마리 오케이 이거 주워올게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네마리 아 이번판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할 때 수비는 계속 밀면서 하던 사람이 할 거니까 자원 분배해주세요 지나가다 뭐 매디 있으면 네 탱크 왔다 거기서 각 잡아줘야 됐든 행기님 오케이 솔 한 마리 있다 솔 붙여봐요 행기님 쪽으로 가면 이거 암호 5회분 채가지고 오케이 포그도 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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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마라 존나 마라 존나 마라 딥백 그냥 졌습니다 이거 여기 베이비방에서 가져가는 건 개오바겠지 네 그거는 개오바 오케이 스테스 가능한 확실한 데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아 여기 자원 다먹었어 메디 하나 말고 없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빨리 밀어야 돼 우리 포그가 아 열 개 아 충분하네 갑시다 제가 베이비 들게요 근데 저희 그 앞쪽에 4회분 자리 존나 많으니까 앞에 있어요 조심 그냥 밀면서 가요 거기 지니님 예 그쪽에 암호 있나요? 집으셨나? 아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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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만 남았을 거예요 메디만 메디만 저거 메디 제가 먹을게요 확인 확인 제가 뭐 곧 분배할 테니까 이거 좀 밀어줘요 앞에 한 마리 더 47초 남았어 탱크 탱크 예 탱크 힘기 포그 제가 뿌렸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봐 탱크 그냥 얘 저만 부르는거야 나이스 여기서 한번 버티고 갑시다 이거 이번더 하브 하아 안정 안정적이야 자 집중합시다 집중 거의 다 왔습니다 하바나 더 떨어진 포그 원미님 들어가겠죠 한번 암호 한번 어 넘치긴 할텐데 넣어주시죠 갑시다 아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던지셨다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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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긴 해 하아 하나 저희 그거 코드방에도 사온 하나 하나 갑시다 갑시다 그냥 미루면서 가 빨리 빨리 가야돼 배하나 오씨 무조건 뒤에 있어야겠다 저를 지켜주세요 배하나 하나 더 포그 빌사람 뒤집어 포그 손 빌사람 손 빌사람 없나 메가든 메가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운턴 포그 탱기화 함 여러분 나 뒤에 있어요 심지어 깜짝 아 에 은 이건 나와 여태 야 턴 아니 unc 아직 이 경호 이럴 아 너 예 청 적들에게 치명해자 포그 부딪히 해야 해 범인님 장전 가능? 네 하나 하나 조심 탱크 하브 하브 하나 있어요 두마리 좀 많아 이제 탱크 슬슬 각 잡으면 될듯? 좌측은 햄기가 땀 어우 난 그냥 잡 못 봐야겠다 미친놈이 저리로 가네 오케이 앞에 적 있어 천천히 천천히 너무 생각했다 페이킹 콧 크륝 치면 안돼요 이 틈에 밀죠? 안개 챙기시고 이거 한턴 같이 봐줄 수 있나? 한턴 같이 보고 네 같이 보고 재정비 한 다음에 이거 다음 포그 햄기화 던짐 제가 띄울게요 이거 큰거 챙기죠 아니다 가죠 이거 빠지시죠 이제 빠져도 돼요 갑니다 우린 첫방까지 일까요? 네 그 포그 암기 암호 한 번 가능? 네 제가 드릴게요 아니 먹었어 먹었어 일단 여기서 한턴 버티시죠 오케이 최대한 끝에 뿌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주시는데 저 메디 저희가 먹어요 아니면은 아냐아냐 수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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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깨웁니다 뿌리고 포그 뿌렸어요 아이씨 하브 미니 하브 진짜 안에 진짜 천천히 네 왼쪽 왼쪽 짚고 맞죠? 왼쪽 짚고 이렇게 맞아맞아 스카이님 포그 많죠 아 떡신다 떡신다 아 뭐 가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고 안돼 안돼 어 헹기님 메디 아 괜찮 괜찮 스카이님 포기해 주시겠지 여기 뭐있다 여기 여기 쫄 쫄 저 이 뒤에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 포그 하나 여기 포그 하나에서 좀 넓게 잡을거거든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여기 잡을래요? 잡죠 여기다 이따가 붙여야겠다 슈터 봐줘 슈터 좀 이거 밀자 고 고 있나 또? 저기 있다 하면서 제가 땀 네 두 마리 더 있거든요 이거 같이 쳐주시죠 그거 있어가지고 고치 딴거 있나? 딴거 있나? 내가 딸게 그냥 내가 딸거야 내가 딸거야 탱크 3분에 젠됐거든요 전에 할때는 23초 남았으면 네 네 슬슬 포그 던져야돼 나이스 포그 던지고 애기 까면 무언하려면 설마 건데 아니야 아니야 코드 치면이었어요 그래요? 응 탱크 왔다 여기 뭐 있었지? 여기 빛 좀 많았는데 그냥 조심해서 가면 돼요 오케이 저기가 걱정이다 수비가 그러게 암호가 두 개네 둘 둘 근데 또 있죠? 암호 남았죠? 남았다고 말해줘 야 잠깐 가려보실래 여기 오케이 제꺼 탤께요 핑만 좀 찍어줘 가는게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최선인데 괜찮아 괜찮아 애도 가능하나 문 열거같이다 그냥 문 열거같이다 그냥 오케이 어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포그 포그 최대한 절약하면서 쓰기엔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 오 차서 잡죠 차징 잠깐만 네, 차징 차징 3, 2, 1, GO 쁘 저희 알람했던 데에서 대기하다가 한 명만 들어가고 네..그러구요 오케이 오케이 굿굿 포그 제가 뿌릴게요 지니님 아 이번바 스카우트 다 몰려있다 어 이거 좀만 앞으로 오시죠 10초에 이동 멈출게 형기님 지금 멈추자 형기님 잠깐만 포그 뿌릴거야 제가 던짐 스톱 어디있어 감시되나? 괜찮 괜찮 다녀오세요 이거 하고 이제 암호가 더 없네 여기 없겠지 애들 없어 없어 제가 그 지랄하면서 싸우는데 그..그 잼방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천천히 저게 암호가 없대잖아 지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암호 사입은 죽으셨는데 일단 한 턴은 무조건 막을 수 있고 두 번째 턴은 모르겠어요 봐야할 때 근데 이거 시발 또 들고 나와야되잖아 네 잠깐 아 괜찮다 근데 동선은 정리해놨을 거 아니에요 얼추 그죠 에 괜찮을 듯 개깔끔하고 개깔끔하고 이번 턴에 칠 수 있겠다 이거 빨리이 어 독? 아 이거 저 독 먹어도 돼 카이님 안전하게 해서요 악역은 혼자서 익숙하니까 25초 탱크턴에 하부 두 마리 나왔거든 그것만 되겠다 오케이 거기 앞에 지금 뭐 있나 했더니 앞에 섀도 그 일반 한 마리 나이스 나이스 포그 미쳤다 뭐야 이 사람 됐다 이러면 살지 그래도 그래도 천천히 와요 오케이 쪼 있어요 쪼이랑 포그 포그 컴온 컴온 다이져브 다이져브 오케이 다이져브 데스까 아이아이 다이져브 데스 어 이거 나 올라가도 되나? 감지 안되나? 아 근데 진짜 스카웃 저기 다 모이는게 진짜 천국이다 조금만 여기로 와봐요 조금만 여기로 와봐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 섀도우를 조심해야겠다 소리 모두 살벌하네 시발 아 소리 아 내가 보였나보다 떨어지고 레츠고 스토바랄 때 스토바랍니다 저는 스톱 후 아 이거 위험한데? 스톱 가자 가자 어 깜짝이야 아 이 새끼 좀 제 조심해요 제 새끼 제 새끼 진이님 메딕 빠세요 어이 뭐가 자꾸 맞는소리가 나는데 진이님 메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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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빨리 가해줘야돼 앞에 픽스 한마디 스톱 고 고 고 고 찾아서 정리해놨어 아 진이님 나이스 여기 있나? 뭔 일 있었어요? 가자 가자 집중 집중 우린 여기 집중 여기 애들 있나? 노노 끝에 마더 빼면 없음 여기도 우측 붙어가면 됨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들 절대 감지 안되거든요 좀 걸읍시다 이거 저희가 가면 좀 먹고 나갈까요? 먹으면서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이거 지금 감염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능하겠다 이리로 오시죠 진이님 잠깐만요 형님 아 이거 왜? 지금 치는게 맞는거 같은데 빨리 나와봐요 아 이거 천천히 칠게요 아 없지 지금 여기 다 지졌어 다 지졌어 오케이 박멸을 댔잖아 현민은 오지마세요 현민은 오지마세요 오케이 됐다 저희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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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업무 좀 해줘야됨 저쪽 살짝 붙어보실래요 현민님 아 괜히 들고와 이거 마지막 무한하람 때 뭐 나와요? 아무도 모르지 가자 빨리와 빨리와 씨 나 그만할래 참고 프리즈너 안 깔려있다고 개미칫게임 가자 느낌이 쎄하다 아 씨 알람 알람 오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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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요 뭐와요 저 시바 뭐 못좀 해주세요 저 시바 이 피도 있어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병신이야 지금 오 시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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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 다 뿌려 지폼도 다 뿌려 드빨리 들어와 들어오는게 우리 돕는거야 아 느려 스캔 느려 시바 버티세요 아냐 아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거 암호 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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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빛차오면 경직 경직 빛차오면 초크가 경직 나와 저 1선에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오른쪽 되 된산탄 이야 으어어 씨 시발 장전해 빨리 장전해 나 프리시전 없다 이제 30% 남았어요 가까이 오면 내가 핵샷 꺼도 좋지 아 저 탄 다 떨어지고 촉구 여덟 발이 끝 저 진짜 저는 네 긴급용으로 애들 진짜 가까이 오면 경직만 줘 잡지마 아니 잡아야돼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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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이발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아이 족같은 게임 진짜 시 몇마리야 다섯마리지 이거 다섯마리 여섯마리 잠깐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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